1월 날 저희가 한 달 그 뭐랄까 배운 내용 귀한인가 몸에 대한 그런 연수를 했어요. 거기서 주 내용은 수행의 조건과 자유를 자신한테 있는지 살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인가 몸에 대한 그런 사유는 이제 자신에게 정말 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나 없나 또 수행을 못하게 하는 장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라서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계속 살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구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이제 왜 수행을 수행을 못하게 하는 장애가 무엇인지 그 장애는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장애가 꼭 장애는 변화의 계기 뭐랄까 그런 이제 성장의 계기 이렇게 장애 없이 굉장히 훌륭한 뛰어난 사람들 보면 뭐가 항상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훌륭한 선수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뭐 뭐 탐 브래디 이분은 이분이라는 이분이 모르지만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제 선수 이렇게 스포츠계에서는 GOAT 이라는 게 있어요. GOAT 아세요? GOAT는 염소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greatest of all time 이렇게 G-O-A-T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식축구, 풋볼 그거 보면 이제 최상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저기 quarterback 하여튼 선수가 있었는데 그 톰 브래디라는 선수인데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항상 좋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낮게 평가하고 항상 못할 거라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너무 느리고 뭐 특별히 이렇게 재능도 뛰어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항상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그 연습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장애가 나쁜 게 아니라 장애가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장애를 극복해서 이제 그 극복을 해서 그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수행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지 모르면 그 수행을 해도 해도 잘 안 되고 수행이 틀어지고 그러면 이제 왜 틀어지는지 모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장애가 무엇인지 이렇게 clearly identify 명확하게 알아보고 clearly identify 그리고 자기가 없는 삶을 상상하고 envision 자신 자신의 자신의 이 두 가지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또한 수행의 장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애를 장애 없는 삶을 상상하고 장애 없는 수행을 상상하고 이렇게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제가 어제 연습 때는 방도를 찾고 뭐 이렇게 방도를 세우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세 번째로 근데 방도는 저절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저절로 나타나요. 굳이 찾을 이렇게 일부러 좀 찾으려고 하면 또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세 번째는 빼고 그냥 그 자기 장애의 주요 장애죠. 주요 장애 이렇게 큰 장애들 그것이 이제 하나, 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몇 개 있는지 뭐 다섯 개는 안 넘을걸요. 그렇게 뭐라 할까 게으름에 대한 장애 뭐 또한 그런 뭐 모르겠어요 식습관에 대한 감각적인 즐거움에 집착하는 그런 집착 욕망 돈 욕망 이런 장애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장애가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욕심 때문에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 때문에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생계를 집착해서 수행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장애를 명확하게 알아보고 또 그것 장애가 없는 삶을 상상하고 이 두 가지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귀한 인간 몸 조건을 살피는 그런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죽음을 이제 우리가 이번 달은 죽음을 생각하는 달이잖아 2월은 그 뭐지 2월은 저기 아 죽음을 생각하는 달로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래서 2월 동안 이제 그 내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 좀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죽고 싶은지 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또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고 싶어요. 막 후회가 많고 또 이렇게 자기 업에 업이 두꺼워서 또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죽고 싶은가 아니면 후회 없이 죽고 싶은가 또 마음 편히 죽고 싶은가 또 잘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죽고 싶은가 이제 삶을 삶을 마무리 잘했다 또 그 뭐지 이제 이 생을 떠나도 된다 이런 이렇게 해야 할 것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지 않았다 이게 많이 되는지 하지 않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지 않았다 그런 이제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죽을 수 어떻게 죽고 싶은지 그것을 조금 살피는 시간을 어떻게 죽고 싶은지 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살피면 어떻게 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보여요 그러면 이 죽음이 가장 가장 그 이 삶의 가장 훌륭한 인도자 인도 인도를 할 수 이렇게 가이드 가장 훌륭한 가이드가 죽음이거든요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고 싶은가 요 요 화두로 이제 이번 달을 좀 살펴보시면 살아보면 그럼 이제 음 그리고 그 예 분명히 죽는 죽는 순간을 좀 상상하고 이 세금 이 세금을 마감하는 상상 순간을 진지하게 좀 상상을 하고 어 죽네 나는 이 생을 떠나네 이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올 거라는 것을 리마인더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상과 죽음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 그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순상 궁상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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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곱 가지 그 무상함을 이렇게 살피는 첫 번째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무상함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무상함 성인에 대한 무상함 또한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상함 여기서는 유명인들 무상함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를 저희가 살폈죠 여러 가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못 가져가는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무상함의 이런 예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가담파 스승들의 말씀이 정말 좀 이렇게 출리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 혼자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법정 스님처럼 또 밀라랄파처럼 그냥 약간 이런 이 세속이를 그냥 그냥 침 뱉은 침처럼 요즘에 그런데 이제 아무데나 침을 뱉으면 안 되죠 옛날처럼 그런데 이제 어쨌든 뱉은 침처럼 이렇게 그냥 이 세속이를 떠나서 그냥 이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부처님께서 굉장히 많이 찬탄을 하셨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그럼 출리심 보리심 저절로는 안 돼요 이렇게 이 밀라랄파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뭐라고 하지 스승의 땐 그렇게 여기 뒤에 나오는데 In a rocky cave in a deserted land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지역에 그런 산속에 있는 동굴에 나의 그 슬픔이 끝이 안 난다 나의 슬픔이 끝이 안 난다 삼세의 부처님이신 나의 스승에 대한 동경이 그러니까 계속 동경한다 이렇게 스승에 대한 마음 스승에 대한 신심이 이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이런 스승에 대한 그런 신심이 계속 일어나고 끝없이 일어나고 또 슬픔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그 출리심 그런 이제 세속의 호망함을 아는 마음 이렇게 무상함을 아는 마음 더덥없음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제자들이 많고 직원들이 많고 이렇게 해도 도움이 안 되고 죽을 때가 되면 그리고 어떤 아라하니 옛날에 그런 이제 어떤 어떤 남자가 이렇게 물고기를 먹고 있고 먹으면서 어떤 임신된 개를 개가 그 물고기를 먹고 싶어서 아니 진짜 생선 생선 미안해요 물고기를 먹고 물고기 생선을 먹고 있는데 생선을 먹고 있는데 생선을 먹으려고 개가 막 이렇게 달려서 개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못 먹게 하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인가 자식을 갓난아기를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 그 뭐지 아 그 개를 개한테 돌을 던진 던진다고 하네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그 생선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개에게 돌을 던졌다고 하네 아무튼 이렇게 그 카티아나라는 아라하니 그 탁발을 할 때 그런 장면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신청욕으로 이제 그 무릎에 안고 있는 그 아기는 자기가 전생에 죽였던 아 그런 그 원수였어요 그러면 그 원수가 이제 아 왜 이렇게 자식들이 빚 받으러 오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자식은 그 자식에게 빚이 있어요 아 그거를 아마 부모님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떤 자식에게는 빚이 더 커요 다른 자식보다는 그래서 이 자식에게는 아 뭐지 똑같이 안 돼 그래서 똑같이 안 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빚이 크면 다 줘야 돼요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고 뭐 빚이 크면 이렇게 뭐지 다 해줘야 돼요 뭐 이렇게 그게 빚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빚이 작으면 그냥 안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해주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왜 부모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자식을 내야지 그건 업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첫째가 이제 빚이 더 커요 주로 많은 경우에 첫째가 빚이 크고 막내가 빚이 좀 작고 그래도 빚이 있어서 이제 자식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빚을 빚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나도 아띠한테 빚이 있어서 이렇게 빚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빚이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자기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원래는 원수인데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전생에 심지어 목숨까지 죽였잖아요 이런 경우 여기 경우에는 죽였는데 자기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죽인 그런 이제 과보로 뭐냐면 그 업을 이제 다시 받으러 오는 거죠 이렇게 또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미운 사람 이 생에 이런 뭐 이렇게 뭐랄까 원수 같은 사람들은 때로는 전생에 그렇게 가까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친했던 그런 자식 다음 생에는 어쩌면 아니면 부모 아니면 이런 사람이 또 알 수 없어요 유네라는 게 그래서 웃었다고 하잖아요 이 아란이 아 이 웃기는 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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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그런 놀이를 보니까 웃음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유네라는 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제 뭐지 너무 가리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너무 집착하고 이렇게 원수를 싫어하고 이제 이런 것을 알면 그런 조금 평정심이 생기죠 평등심이 생기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아끼는 자식이 이제 그렇게 아 못살게 했던 그런 이제 원수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미운 사람이 전생에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를 키우는 어머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머님은 아끼잖아요 어머님이 굉장히 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어머님에 대한 근데 어머님이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고 내 생에는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내 생에는 우리의 그 뭐 사업을 망치게 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아니면 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내 생에는 근데 그 사람이 아 우리를 또 이유 없이 공격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언예를 못 알아봐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는 어머니였는데 이 생은 나를 몰라보고 나를 이렇게 나의 그런 뭐지 그래서 약간 이유 없이 막 그런 이제 미움을 품고 이렇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네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애증 있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 또 아끼고 이렇게 멀고 가깝고 멀은 이런 마음이 이제 다 그 저기 뭐지 유네에 더 빠지게 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자기가 자식을 자식은 저기 자식은 원수였고 그 그렇게 돌을 던지는 개는 엄마였고 엄마였고 그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죽어서 이제 물고 그 아빠가 죽으면 때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아 그 공덕이 이렇게 다 하면 그럼 이제 동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역이 있어요 지역업 이렇게 지역을 못 벗어나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동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지역을 못 벗어나서 그 동네에 물고기로 태어나서 그 물고기가 잡혀서 이제 생선을 그 그래서 자기 아빠를 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아빠를 먹고 있으면서 엄마가 자기 아빠의 그 몸을 몸을 탐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전에 전생에 그러니까 전생에 와이프의 몸을 먹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남편의 몸을 먹고 싶어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장면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을 보고 와 윤회는 정말 웃기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무상함의 이런 예의가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미운 사람이 이 생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생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동료가 있었어요 그냥 되게 미웠어요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알바했을 때 영화극장에서 알바했는데 근데 이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임신이 되었어요 19살인데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보이프렌린이 떠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이렇게 그냥 좀 안 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랑 사귀지는 않았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하여튼 그건 하여튼 되게 그냥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운 사람이 또 알고보니까 사람이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이렇게 친구로서 그래서 내가 많이 도와주고 많이 태워주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는 뭐 16살 때부터 자가용이 17살 때부터 자가용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16살부터 차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자가용이 어쨌든 그 많이 이렇게 태워주고 뭐 이렇게 친해졌어요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아이도 낳을 때까지 이렇게 아이도 낳고 뭐 이런 결국은 어쨌든 그렇게 미운 사람이 그렇게 또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삶도 생각보세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그렇게 미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잘해주고 아낀 사람이 기대하고 또 지금은 미워 죽겠잖아요 또 반대로 미운 사람이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친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생의 인연도 다 약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의 모든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의 그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렇게 유명하고 또 이렇게 명성이 명예가 좋은 사람이 또 막 무슨 불명예가 되고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추락이라고 하죠 추락 이렇게 추락이 되고 무슨 유명한 유명인이 무슨 스캔들로 막 추락이 되고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 망하고 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중에 돈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유네는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게 변화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 보면 그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그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뭐지 애를 많이 낳고 또 뭐 뭐지 이렇게 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원래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청정하게 그런 수행한 사람이 또 나중에는 막 장사를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처음에는 막 못된 짓만 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뭐랄까 끝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끝이 중요한 거죠 끝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업이 또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고생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번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번영해서 나중에는 절망하고 이게 이제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어릴 시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강간도 당하고 엄청난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 윈프리는 약간 미국의 천신이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번영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 좀 그 뭐 우리나라의 그런 뭐랄까 김연아 같은 그런 천신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뭐 재산이든 젊음이든 건강이든 뭐 소유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의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젊고 아무리 예쁘고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이건 다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뺏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우상함을 좀 살펴보면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어 나는 좀 변함 없는 것을 변함 없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그것이 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우치는 게 수행이죠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옴도 감도 없는 거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저희가 깨우쳐야죠 변하지 않는 거 그럼 우리도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신을 자신이 이제 자기를 깨우칠 때 그거는 이제 태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라 할까 이렇게 돈은 잃을 수 있고 명성은 잃을 수 있고 뭐 이런 건 다 오고 가지만 그 깨달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태보할 수 없어요 그 깨달음은 이렇게 태보할 수 있으면 뭐 뭐하러 깨어져요 그렇잖아요 태보할 수 있으면 완전 뭐 억울할 것 같아요 태보할 수 없어요